하이브와 어드워 대표 미니진의 뉴진스 경영권 탈취 의혹이 양측에 상반된 내용으로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 같은데요. 미니진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하이브가 즉각 입장문을 내놓으며 하나하나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법조계 의견이 올라온 부분을 보면 앞으로의 법정 다툼에 대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올라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판사 출신 이영곤 변호사는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어드워의 미니진 대표 경영자가 무슨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건지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니진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추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에멘드어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한들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법인이라면서 도리어 계열사 오도의 노하우를 모회사 하이브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 빌리 프랩에 심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하이브가 미니진을 고발한 건 회사를 먹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 같은데 배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미수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가 별로 없을 뿐더러 경제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말하였습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자회견 당시 민대표 발언을 보면 오히려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는 현재 양측에서 극단적 폭로전을 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있어 너무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배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증거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문제이지만 배임 행위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소정 변호사는 민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를 빼돌리거나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등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추가적, 캡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이 다소 추상적이라 의심과 단순한 정황이 아닌 캡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안성훈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민대표가 뉴진스와 관련해 하이브와 다른 판단을 했다거나 어두어의 경영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민대표가 그 나름의 경영상 판단으로 한 행위의 일환이라면 계약 위반의 문제는 어떨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두어가 하이브의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이브는 어두어의 주주이지만 주주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민대표가 어두어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단순히 하이브가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업무상 배임의 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민대표의 행위가 어두어라는 회사 자체의 손해를 입혀 민대표나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진아 변호사는 하이브는 민대표와 지속해서 갈등을 이어오던 중 민대표 측에서 내부고발이 들어오자 자신들과 각을 세우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항의로 간주했을 수 있다며 이를 두고 민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외 여러 변호사들도 배임죄는 모의만 가지고는 성립될 수 없다. 은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처벌 규정이 없어서 배임처벌은 어렵다.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배임의 근거로 들었는데 그 정도로 배임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민대표가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배임 행위에 착수했다거나 실질적으로 하이브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다퉈 볼 여지는 있다는 게 법 쪽의 견해인데요. 결론적으로 미니진의 배임죄 성립이 쉽지 않지만 하이브에 손해를 끼쳤다는 행위 착수 내지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퉈 볼 여지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